보금청신 대학원 제32회 보금 찬양신학원 제20회 보금주의학술원 제18회입니다. 네, 여러분들 졸업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졸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 졸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졸업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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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 가라 이방이 허나하며 왕국이 동하였던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다 만군의 요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항목해 하셨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뱀을 알지어다 내가 열반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요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고마고 신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순서른머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흔흔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하며 그 의약을 우리 주의 예수의 기소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행하사 공동명여 마리아를 하시고 권리여 피난을 위해 고난을 하사 십자가에 복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의 사만의 주문자와 함께해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쟁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하시다가 제로서 산자와 주문자를 심판하며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사하며 노루카 공교와 성교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자라여 주신 것과 무난의 삶과 영원의 삶을 믿사합니다 아멘